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주 생방송 일정표를 알려주러온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주 생방송 일정표는요 토요일날 휴방입니다 우리 늪지대 분들 모두가 쉴 수 있고 여러분들마저 쉴 수 있는 휴방이구요 그리고 일요일날 대망의 마크헤지 리턴즈2가 또 있는데요 그리고 2부로는 MOB 신규 능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와 트위치 많은 생방송 사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뿅